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찬양하시는 두 곳에 이미 하나님의 임자가 가득한 것을 가득함을 이어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멋진 크리스마스 되시고 우리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세상도 우리 죄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날이 오늘 그거 기억하면서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멋진 즐거운 예수님 그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이언트 박시인입니다. 소영 언니 콘서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크리스마스 콘서트인데요. 연예인분들이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즐겁고 소영 언니의 독에 푹 빠지셔서 즐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리입니다. 소영 씨의 콘서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정말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오늘 콘서트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자리입니다. 소영 언니 크리스마스 콘서트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함께 계신 많은 분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매력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콘서트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직접 발걸음 하셨잖아요. 루게리 그룹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 분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 거 아시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진정한 의미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깊게 감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마음이 참 마음만 달려가네요. 어쨌든 복된 성탄절 기쁘게 기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신현 씨입니다. 워킹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셔야지. 네, 오늘 소영 언니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의 링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에 소영 언니의 준비로운 모습을 함께하는 동안 좋은 크리스마스로 보내던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 많이 사랑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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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